울산의 아들 신현대 박수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사랑의 나무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번 천번 도착할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도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내 동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아껴주고 싶어 나는 그냥 당신의 사랑의 나무뿐 사랑의 나무뿐 이 사랑의 나무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번 천번 동작할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남동 인생이란 남동 행복이란 남동에만 두고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아껴주고 싶어 나는 그냥 당신의 사랑에 나는 웃고 나는 그냥 당신의 사랑에 나는 웃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대 가수님 조금만 뒤로 갈까요? 약간만 본래 신현대 가수님은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무슨 선생님이셨어요? 원래는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수학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학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안 푸시고 장구를 푸시고 있을까? 원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시작했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힌트를 했는데 그게 평생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대구에서 대입반 강의를 하다가 울산으로 서카우이 되어서 옛날에 부산 같으면 부산 학원 있죠 그런 대입반에서 한 15년을 하고 제가 학원을 또한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최고로 유명한 수학 강사였습니다 원래 노래는 좋아했는데 박서진 가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장구를 배웠습니다 장구 치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가수의 꼬시키가 그래가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래 했는데 괜찮죠? 하여튼 저 험난한 길에 학원 길도 어렵겠지만 가수의 길도 힘들거든요 하여튼 장구 치면서 한은 풀리겠다 그렇죠? 화도 좀 풀리고 여러분의 화도 좀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마음 활짝 널고 신현대 가수님의 노래를 좀 경청해 주십시오 다시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미리 한번 네 좋습니다 다음 노래 가시죠 좋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 노래가 네 곡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 제목이 뭐냐면 박서진은 장구의 신 박서진이고 저는 원래 수학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장구박사 신현대거든요 장구박사 닉네임이 장구박사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장구박사입니다 아 좋습니다 장구박사 한번 들어보시고 좋으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신곡입니다 여러분 장구박사 신현대 가수님은 장구의 신호가 살기 좋고 인심도 우리 마음의 경사가 났네 창구 박사가 나왔네 창구 박사 행복을 노래한다 창구 박사 사랑을 노래한다 창구 박사 인생은 장거리지 단거리가 하나니야 내 인생의 풍경안은 아름답게 그려야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외로운 생길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콩 따다다다 콩 따다다다다 창구날 치며 창구날 치며 희망을 노래한다 채워라 비켜라 귀하신 놈 나가신다 창구 박사 창구 박사 나가신다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가 났네 창구 박사가 나왔네 창구 박사 행복을 노래한다 창구 박사 사랑을 노래한다 창구 박사 인생은 장거리지 단거리가 아니야 내 인생의 풍경화는 아름답게 그려야지 혼자 왔다 혼자 간 외로운 인생 기쁠 때나 살벌 때나 쿵다다다다 쿵다다다다 창구를 치며 창구를 치며 희망을 노래한다 재활아 비켜라 귀하신 못나가신가 창구 박사 창구 박사 나가신가 창구 박사 채워라 비켜라 귀하신 못나가신가 창구 박사 창구 박사 나가신가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 창구 박사 노래 괜찮은 것 같습니까? 신나죠?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창구 박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임성환 선생님 노래교실 부산 KBS가 가장 재미있고 퇴원수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맞죠? 우리 임성환 선생님이 또 잘 하시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제가 강의할 때 200명 300명 있을 때 정말 잘 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3천명 계시니까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부끄러워할 말이 없어졌네요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저 계속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도전에 여러분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신명나는 노래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 여기 누님들 다 아는 노래 진또백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럼요 진또백의 노래를 제가 장구 치면서 노래를 할 건데 사실 장구 치며 노래하는 게 100m 달리기 하면서 노래하는 건 똑같거든요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전 1절과 2절 사이에 간주하는 동안에 제가 장구를 한 1분 30초 동안 죽을통 살또 모르게 경상도 말로 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진또백 혼라니야 활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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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마을 허위에 섰어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한 제도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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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마리 석대의 한강 물불 바람을 만나주는 제도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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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이 바람을 견디며 바닥의 실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제도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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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니아 아야니아 붕어와 풍년을 빌면서 일년 내내 기원한 제도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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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호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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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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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우리 예쁜 어머니께서 차 한잔하시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악기를 연주 그중에서 기타나 이런 악기는 조금 덜한데 다 악기들은 말이죠 드럼, 장구 이런 악기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써야 될 그런 악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줘 우리 신현대 가수님 이번에 앵콜로 한 곡 드리면서 신현대 가수님의 무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앵콜곡은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 아리랑 우리 선님들 아시는 노래 강원도 아리랑 출발하겠습니다 신현대, 강원도 아리랑 다 같이 소리 질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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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파리 청자는 구경자니 살고나무 청자로만 만나보세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쓰기쓰기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마성에 아리열고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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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 아리 고개로 아리 아리 고개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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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대 가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